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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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.. 새벽 3시네... 좀 잤어... 책상 왜 이렇게 더러워? 이런식으로는 공부 못하지 아 が 왜 엄청나세요 고매가 완료되었습니다. 퇴실 자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새벽 2시인데요. 역시 새벽이라서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.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새벽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직접 가봐요. 동기부여를 위해서 마풀대 베리베리 젤라토학과 이사학번 범은양 합격 화이팅! 네 여보세요. 네 서울교육평가원이죠. 전년도 대학 입시 경쟁률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. 지원대학이요? 와대요. 예? 아 외대 아니고요. 와대요 와대. 모르겠다고요?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인데 와대를 모르신다고요? 예? 알바모네 문의하라고요? 아니요 저 알바 구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 와풀대 서울대 지점이죠. 예 전년도 입시 경쟁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문제 푼 거는 한 개 맞고 다 틀렸거든요. 예? 외대는 모르겠는데 와대는 일단 합격이라고요? 예 총장님 네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복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끊어야 돼요. 저도 공부해야도 내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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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